성게 사과 요즘에요! 성게! 소이입니다! 안녕! 오늘은 무슨 작업 하나요? 성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와 벌써 성게 시즌이 왔습니다. 성게 안이 노랗게 익는 시즌입니다. 뭘 이걸 해? 성게로 먹으면 진짜 제일 맛있죠? 그쵸 그때가 제일 맛있고 연장가도 높고 성게가 바다에 해적이 됐나? 그쵸 바다에 저기죠. 왜냐면 성게가 바다에 있는 해초를 다 먹어요. 그러면 해초가 없으면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이 점차점차 줄어들죠. 성게가 진짜 닥치지 않고 먹어요. 불과사리, 해삼, 돌까지 먹어요 돌까지. 돌까지 먹어요 쩍쩍쩍! 좋아요와 구독! 잘 먹어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잘 먹어요. 빨리빨리빨리! 저번에 전달하게 먹어요. 저번에 덜 먹었어요. 저번에 이거 drinking. 하나씩이라도 굵어서 잡는 맛이 나긴 한다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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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크기다! 이제 우리는 회타전승을 작업하러! 안녕! 아! 두드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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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보셨나요? 저런 돌과 돌 사이에는 물고기 집이 있나봐요 물고기가 항상 바글 바글 있어요 옛날에는 새로 먹는 그런 물고기가 많았는데 지금 날씨도 뜨거워지고 수원도 높아지면서 열대야같이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저거 바로 바삭한 물을 잃는다 당면을 잃은 물을 익혀준다 쓰레기 물을 넣어준다 소금에 배운 느낌 물을 잘라줬다 물을 꺼줬다 물을 사다 물을 사다 물을 부어서 물을 끓여줍니다 물건이 많은지 저기서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잡읍시다. 아 뭐가 좀 있나보네. 아이고 좀 잡읍시다. 알이 좋네. 아닌가 하나 꺼내봐도 돼요? 알 좋네. 여기 아주 좋네. 눈치는 될 것 같아. 어쩐지 여기서만 하더라. 같이 굵은 거 해야지. 이런데로 속도가 들이대. 눈치를 재고 오다가 봤어.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나. 작업정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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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성게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 걸까? 엄청 깊은 데로만 가야 되고. 일단 물속에 성게가 어떻게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다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소주병이 동동동동 떠나니고 계십니다. 나도 찍었어, 소주병. 소주병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딱 좋은데이. 거의 광고인데 이렇게 찍으니까. 그럼 가서 버릴게요. 제주도에 전북들이 다 폐사하고 바다 오염이 심각하죠. 갑자기 또 바다 오염으로. 근데 진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다르니까. 모든 게 다 깊은 데로 가있고 뭔가 이상하다. 바다가 이상해. 하다가 점점 뭔가 이상해. 매년 이상해. 맞지? 벌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해남 해녀를 생각하고 지금 거절노나 제주도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렇죠. 해녀되고 싶으신 분들은 루트를 모르니까 거의 해녀 아카데미를 찾아간다던가 그렇게 하시는데 어차피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해녀한테 오면 또 다시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이종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성을 알고 싶다. 이런 거면 체험을 하는 것도 좋고 근데 나는 진짜 무조건 나는 무조건 나의 길을 해녀다 이렇게 하면 선주님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 그치. 근데 굵은 거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확실히 굵은 거를 잡으면 잡은 거보다 굵은 게 한 개가 나아. 훨씬 나아요. 잘라가. 까기도 쉬워. 빨리 까. 그리고 크기도 좋아. 그걸 까는 거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계의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건 모든 건 저희도 잘 몰라요. 안녕. 야 너 왜 이렇게 키가 딱 맞나? 나 딱 맞다. 나 잘린다 아이가 지금. 아 웃겨. 어? 머리가 계속 잘리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요다. 이거 뭔가요? 성계. 이거 방금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얼굴만하다. 진짜. 사실 이렇게 앞으로 냈어요. 진짜. 저희는 성계를 잡고 끝이 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히 성계 알이라고 하는데 성계 알이 아니라 생식입니다.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아무 데 죽이면 안 됩니다. 여기 빨간 이 부분이 알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렇죠. 이 검정 선이 알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는 알이 없고. 여기는 있고. 이 빨간 부분만 피해서 자르면 돼요. 맞아요. 이 부분이 빨간 게 성계마다 다섯 개. 무조건 다섯 개입니다. 그걸 피해서 중간에 찔러. 손을 비틀어서. 와. 알 한 번 보여주시죠. 알 한 번 보여줄까요? 알 한 번 보여줄까요? 알이 그득그득하다. 빠짝. 둘. 아이고 이쁘다. 이거를 안 깨지게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의 고된 노동이죠. 이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적 같은 거. 이 검정색은 먹어도 되는데. 안에 돌멩이 흙 같은 것만 먹으면 돼요. 다섯 개 알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가. 튀어나온 게 순놈이고. 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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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놈. 너무 이만하네요. 너무 이만하네요. 뭐 먹었어요? 통계예요.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하.. 이러면 바다가 바로 퍼프에 있다는 그런. 바다를 푸른 그런 그런. 맛 표현한 거 안 하는. 뭔가 거창한 거래 몰라서. 아 근데 안돼. 아. 제주도에는 하이카라 성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푸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이카라 하이카라 하대요. 일정하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 하이카라 성게는 한 쪽에만 가시가 무성하죠. 네. 한 쪽만 길고. 한 쪽은 다른. 반대쪽은 짧고. 저희 거제도는 저기 안 또는 또 말똥성게라 해가지고. 그 성게가 유명하고. 저희 바다에는 이 검정 보라 성게. 말똥성게도 보이더라. 그것도 있잖아요. 신기하게 생긴 거. 빨간 거. 빨간 성게. 성게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부서진 걸 먹는다고요. 이렇게 부서진 걸 먹는다고요. 달큰하다 달큰해. 아 일덕들이. 예? 주. 통계. 아 성게알이 돌돔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돌돔 낚시 하실때 성게 한개 주워갖고 한번 낚시 해보세요 새끼들 막 태화게 맞죠? 어 따라다녔네 애가 우리가 오미인이야 맞아 이 성게 냄새를 맡고 태화게 막 돌돔 새끼들이 따라오거든요 성게가 소고기보다 영양가가 높아요 단백질 그리고 뭘 암환자가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건 진짜 안좋은게 없는데 사과 생긴 것 같아요 그는 안좋은게 없어서 그는 안좋은게 없어서 여기는 왜요? 구독과 좋아요 꿋꿋꿋꿋꿋꿋꿋꿋꿋꿋 행복하세요 아 물 먹었다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